누나 무슨 얘기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인터넷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. 피카소술관과 달리무술관을 가볼 생각이에요. 도착했다, 파리를 어떻게 해. 이거 맞는데, 노란 거. 누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? 파리 제일 번째인데. 이거 뭐야, 왜 하는데? 파리다. 사람이 진짜 많다. 이거 줄 아니야? 저 끝까지? 그럼 좋다, 파리 좋네요. 자, 이제 그럼 다른 도시로 한번. 오르세랑 목마르트를 못 봤잖아. 오르세. 흑발, 금발 다 했어. 파리 од allale지. 그 나라가 색이idan 같은데. 그나라는 것을 알아.